부담한데 돈 많이 달라 그러면은 치엔, 치엔, 치엔 이렇게 하면은 치엔, 과이, 과이, 과이 돈 빨리 달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에요 치엔, 과이, 치엔, 과이 지엔, 과이, 치엔, 과이 데었나 과이 데었나 란은 어때요? 과이 데었나 이렇게 보시면 좀 귀여운.. 느낌이 나요 치엔, 과이 데었나 싸다는 뜻이 사, 싸다는 싸다 비안이 오, 맞아요 그리고 깎아주세요라는 뜻이에요. 아 이런 거 알아야지. 제일 중요한 말이죠? 가린 해달라. 내가 좋아하는 거. 있는 선수의 뜻이. 비엔딩이 뎅 뎅. 비엔딩이 뎅 뎅. 비엔딩이 뎅 뎅. 그래서 가격 좀 낮출 수가 없을까요? 이런 뜻이에요. 비엔딩. 뎅 뎅 뎅. 뎅 뎅 뎅 뎅 뎅 뎅 뎅. 그래서 복수? 예. 얼마예요라고 물었을 때는? 도시아오 뎅. 도시아오 뎅. 저거 더 셔츠엔! 저거 더 셔츠엔! 이게 현진 같애요 현진 아 발음 좋아요? 아 예 발음 아 이제 적극적이잖아요 어쨌든 이 발! 이 발! 이 발! 이백이라고? 일백! 아 이백! 그 소리가 크기도 막힌다 또 물어보는 거에 대답을 모르는데 아 숫자도! 물어보니까 대답이 안 되네 네네 하나부터 열 가지는 다 할 수 있죠 이, 얼, 쌍, 수, 오, 류, 찌, 바, 쪼, 수 마지막이 좀 이상해요 네 슈 지금 이거 입이라고 생각하시면 혀가 이렇게 위에 있는 이를 끝에 살짝 살짝 붙이다가 떨어지면 돼요 슈, 시, 슈, 시 옥창훈 씨가 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? 저 어렵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입을 만들어서 슈 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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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많아 이, 얼, 쌍, 수, 오, 류, 씨, 파, 쪼, 슈, 슈 와 이상한데? 슈 너무 불었는데? 야, 10부터 12 슈, 슈, 이 슈, 이, 아하 슈, 얼, 슈, 쌍, 슈, 폴 슈, 폴 아니요? 슈, 폴요? 슈, 폴, 쌍, 슈 슈, 슈 어렵다 이게 이렇게 하다가 또 슈가 들어가니까 까먹네 네, 그래서 제가 종음말로 하나부터 99까지 맞혀요? 아, 네, 오케이 어렵다, 선생님 슈, 바? 슈, 바에요? 네 사십팔 슈, 바 슈, 시는 뭐예요? 사십, 사십, 사십팔 슈는 십, 십 아, 슬, 슬 얘기해줬어요? 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, 그러면? 슈, 슈, 바 슈, 십, 팔 슈, 십, 팔 네 슈, 십, 팔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아, 맞네